자구리 해안 많은 여행객과 올레꾼들이 찾는 단골 명소가 됐습니다. 빼어난 해안 경치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자구리 해안에서 또 하나의 재미있는 작품을 만나게 되는데요. 제주 석판을 이용해 만든 작품번호 25, 휘영갑선은 오름의 등구선을 연상시키는 조형 벤치입니다. 여러 사람이 서로 마주 앉을 수 있도록 하트 모양으로 변형시킨 독특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. 작품 이름인 휘영갑선은 잠시 쉬었다 가라는 뜻의 제주어인데요. 제주말도 배우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예술 작품입니다. 제주말도 배우고 싶습니다. 아멘